야 진짜... 그러면 내가 쏘은 곡을 한 번 볼래? 아 쏘은 가사를? 네 네 그래서 니가 아까 그때 해보려고 그거 괜찮다고 그랬잖아 처음엔 니가 형 돈이 있어요? 형 돈이 있어요? 없어 형 돈이 있어요? 없어 형룡돈쥬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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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지금부터 형도 니가 랩을 한다 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 이러면 지종이가 랩을 한다? 이제부터 벌스가 들어가는 거지 남자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너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라는 뜻이다 응? 그래서 치석 가득 그 녀석 라미네이트 환한 웃음 그건 바로 해보려고 어떻게 너랑 새잇발로 뭐 좀 해보려고 해보려고 더치페이 그 녀석 일시불로 결제하면 그건 바로 해보려고 어떻게 어때? 약간 이런 느낌인데? 응 128 땅땅땅땅땅 110으로 할까? 땅 따당당 아니 나 솔직히 잘 몰라 야 좀 질척돼 봐 너 왜 이렇게 벌써 퍼졌어 아니에요 저 지금 근데 확실히 그걸 정해주세요 해보려고 아니 그거 니가 정해야지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저는 형의 의견을 전적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형이 좋으니까요 형이 좋으니까요 형이 좋으니까요 야 이 순간 야 어 야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이 묘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아 장지아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왜요? 아 저 형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금 너는 마음에 들어 이 가사 스타일이? 네 좋아요 너랑 나랑 커플이 되면서 생각한 그림은 좀 있었을 거 아니야? 이걸 하면 좀 잘하겠다는 거 전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그냥 힙합 힙합 트랩 비트에다가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너 지금 춤을 추고 박훈이 형 형 트랩 좀 보여줘 봐요 트랩이 요즘 되게 유행하는 사운드야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보여주는 거야 너네 집어디야 너네 집어디야 너네 가상동네 합정명 반전심 알세로 돌려달래 홍조사 천재금이 너무 높아 홍 홍 이런 거? 너네 집어디야 여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지? 내가 보내줬어 근데 얘가 싫다고 그랬어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야? 요즘 내가 좀 되잖아 다 여덟이야 너도 좀 덕 좀 봐 그럼 될걸 자 이만 또 다른 데로 가볼게 내가 정당히 할게 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송 분량을 알아요 아 트랩 괜찮겠어? 살릴 거 살리고 뺄 거 빼고 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그럼 스타일은? 옷 스타일은요? 네 스타일을 할래요? 네 스타일을 할래요? 제가 준비해보고 형이 준비해보고 저희야 어차피 제작할 거니까 무슨 제작이야 형은 내일이라도 바로 준비할 수 있어 산만원만 가져와 머리부터 갈 때까지 형 직접 형이 사러 가셔요? 어 황활동으로 동묘 앞에 가면 어르신들이 쭉 있거든 근데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무더기를 이렇게 내놓고 반대에 있어 잘 고르면 그거 한 뭐 한 장 2, 3천 원씩 근데 그거 아 근데 문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고 황활동은 탈의실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입어요?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바지 같은 거 목에 대보면 허리가 목에 맞으면 맞는 거 아니야 어? 그냥 색만 봐 색 아 이 색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색 그 옷을 사야 돼 그리고서 한번 입어봐도 돼 이러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집으로 사자 집으로 니네 쪽은 제작이니까 오래 걸리잖아 네 우리 쪽은 아이쇼핑 쪽이니까 내일 어떠니? 시간 되니? 내일 바로 가요? 바로 가죠 그러면 깔려있는 거 빨리 집 야 그럼 빨리 집어야 돼 이거 제가 하면 어떻게 해 그거를 어? 너 내일 내가 이거 2,500원에 사준다 하나? 거의 비슷한 걸로 약간 보풀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?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야 돼 싹 바꿔줄게 넌 떴어 인마 이제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형 내가 이제 동로 가기로 했어요 아 좀 난 봤는데 왜요? 왜냐면 이 친구 거기 맞들여가지고 나중에 싹쓸하게 어? 아니 왜냐 야 거기 우리말이냐고 진짜 예상치도 못하다 전혀 전혀 예상치도 못하다 야 진짜 동면은 우리한테 가로수길이야 야 너 가로수길 가 왜 동동 갈라 그래 거기 진짜 얘 눈 뒤집힌다 거기 가면 야 난 좀 얘기해 줬어요 동묘에 널렸다고 알렸지 어 천안원은 대형대회다가 왜 왜 쟁비하지 말라고 쟁비하지 말라고 쟁비하지 말라고 어? 야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팀 포즈야 진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단추가 다 없을 수 있다 단추가 다 없을 수 있다 단추가 다 없을 수 있다 발음이 평화시장이니까 평화시장이 아니라 내가 많이 부르겠네 근데 너무 우리 되게 비밀스럽게 갔다 올 거야 네 너무 막 꾸미고 오지마 네 그냥 꿀떼 한 경우가 없어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꾸미고 오면 이분들이 도매상인 줄 알고 비싸게 받아 어떻게 지키고 오지마 아 아 아 도매상인 줄 알고 있어 거기 동매상 있어 그런 옷을 누가 대줘 뭐 그걸 누가 대자는 도매상인 줄 알고 있어 아니 가보면 돼 가보면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이야 다 할 것이다 다 할 것이야 야 지금 좀 창피하니까 이제 먼저 가라. 내가 우리 마저 녹음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 콩이 아직 마음에 안 들어.